대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재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보는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수성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시 수성구는 얼마만큼 조작을 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대구시 수성구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단박에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아 사전투표에서 총 몇 퍼센트를 훔쳤구나 절반을 특정후보에게 밀어주고 절반을 특정후보에게 빼앗았구나 그게 금세 나옵니다. 이거는 2017년 자료가 아닙니다. 2022년 또 3구 대선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얼추 보면 7, 8% 정도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7, 8%라는 것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4%에서 18% 정도 조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죠. 항상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가 나오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모든 동에서 여기 동 밑에다가 투표소를 포함하게 되면 투표소의 모든 투표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 이겼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윤석열 후보가 그 보수적인 색조와 강한 대구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다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안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검시에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에서 총 몇 퍼센트를 훔쳤구나. 중요한 숫자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보면 검시에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 숫자를 적용해 가지고 여러분 계산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는 조작 프로그램은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도표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는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10%를 밀어주고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대구 광역시 수선구의 사전투표 선거인 수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은 총 9만 4,452명입니다. 이 사전투표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게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선구에는 투표자 수가 20만 명이 조금 넘어서 갈 것을 봅니다. 사전투표 총 참가자 수인 9만 4,452명에 10%인 9만 9,445점인데 0.2는 그냥 반올림해서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문재인 후보에게 밀어준 그 수치가 바로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문재인 후보 득표수입니다. 그것이 2만 6,096표입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9%를 뺐습니다. 그것이 바로 8,501표입니다. 이 8,501표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고스란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과 달리 대구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표에 손을 댔습니다. 1%를 빼앗았습니다. 그게 9,44표입니다. 그래서 대구 광역시는 부산과 마찬가지로 총조작률이 사전투표 득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다만 부산과 큰 차이는 이런 부산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만 차이가 납니다. 부산과 가장 큰 차이는 부산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10%를 빼앗았는데 대구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1%, 홍준표 후보에게 9%를 빼앗았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가 훔쳐간 표를 빼게 되면 진짜 득표수, 예상 진짜 득표수가 나옵니다.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만6천표를 얻었다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만6천651표를 얻은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만4천54표를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4만2천555표를 얻은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1만4천63표를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얻은 것은 1만5천7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18% 득표를 했는데 28%로 끙충 뛰어오릅니다. 홍준표 후보는 실제로 45%를 득표했는데 36%를 푹 주저앉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16%를 얻었는데 15%를 주저앉습니다. 나머지 유승민 후보와 심상전 후보의 표현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빼앗긴 표는 얼마나 되느냐 규모가 얼마나 홍준표 후보의 여러분들 표 가운데 4만2천555표 가운데서 홍준표 후보가 도덕질 당한 표수는 총 30%를 차지합니다. 5분의 1승민 후보와 5분의 1로 표를 도덕당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0.6% 정도를 도덕질 당한 겁니다. 자기가 받은 표에서. 홍준표 후보는 국민들이 던진 표 가운데 20%를 도덕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런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들은 이 수준까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 3일 전에 제야 고수가 일부분에 맡겼던 2018년 지방선거하고 지금 2020년도 5구 2017년도 5구 대선 이 두 자료에서는 진일보한 바로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측되는 전산 조작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개념이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포함된 그 표입니다. 2017년도 5구 대선의 대구시 수성구에서는 여러분께서는 4번 위에 줄을 하나 끄었다 생각하시고 위에 박스가 하나 있고 밑에 박스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1번, 2번, 3번을 합산한 이 표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표는 바로 당일 득표수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그런데 아주 심하게 조작된 바로 표가 어떤 표입니까? 사전 투표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한 수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조작 프로그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부정선거를 바로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20%의 여러분들 득표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28%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격차가 7점 얼마 정도 됩니다.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런 격차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붉은색에 나오는. 홍준표 후보는 당일 투표의 46%를 차지했습니다마는 사전 투표의 36%로 10%가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교차 투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시 수선구의 20여만 명의 투표자가 4박 5일 차이를 두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이런 선거에 나서게 되는데 표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일 투표의 특정 후보의 득표율과 사전 투표의 특정 후보의 득표율은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아주 유사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3%를 넘어서 7%, 10% 정도 나오게 되면 그것은 그냥 당박에 뭡니까? 부정이 일어났다. 사전 투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맹백한 그런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선관위를 비호하고 마지막까지 인천연수월 그런 재검표에 대한 판결을 미적거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선관위를 비호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그런 대법관들이 고등학교를 나와도 나왔는지 제대로 참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이준석이나 하특연 같은 사람들 학벌이 좋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한 사람은 하버대를 나왔고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표 하나 읽을 수 없단 말입니까?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백일하의 이름 드러나서 소위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상이 주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그런 정의사회가 대한민국에서 구현된 날이 저는 얼마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덮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과장을 하지도 않고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선거 데이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선거 조작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힘, 숫자가 갖고 있는 힘을 관과했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뚱뚱뚱 해가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에서 으쌰 으쌰 해서 박수치고 나면 끝날 줄 알았죠.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지금 내보내는 방송은 그야말로 문자가 아니고 영상물로서 역사적 기록을 지금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별도의 하단에 있는 테이블이 중요한데 여러분 5번, 수정 후 당일 투표수는 2번과 일치합니다. 2번과 5번은 똑같은 겁니다. 2번과 5번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수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5번, 수정 후 당일 투표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바로 4번입니다. 4번, 이 4번에 조작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 후 사전투표수, 사전투표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수정특표수 혹은 수정사전특표수 이렇게 합니다. 오염된 것을, 오염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조작된 것을, 조작을 제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4번입니다. 어떻게 조작했냐? 대구시 수선거에 속하는 투표수 수십 개에서 바로 선거조작기술자들은 선거를 어떻게 훔쳤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여러분들 소위 선거조작기술자들은 소위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어떻게 단행했습니까? 투표수가 바로 위에서 훔친 게 아니고 현장에서 훔쳤습니다. 투표소마다 권역별로 혹은 후보별로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조금씩 훔쳤습니다. 제1투표수 10표, 2투표수 20표, 3투표수 30표 똑같은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대구시 수선거에 여러분들 40개 정도의 투표수가 있으면 40개 투표수에 다 똑같은 조작률을 적용한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 조작률이 어떻습니까? 20% 적용한 거죠. 대구시 수선거에 수성동, 대구시 수선거에 하면 황금동이 있을 겁니다. 황금동 제1투표소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100명이면 20표를 훔치는 겁니다. 대구 수선거에 황금동의 제2투표소에 20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으면 여러분들 20표인 40표를 훔치는 겁니다. 대구시 수선거에 황금동의 제3투표소에 여러분들 300명의 사전투표 참가했으면 뭐 어땠죠? 20% 된 60표를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조작기술자들은 조작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자기들이 명령어만 찍어내면 권력별로 시도별로 미운 놈 후보별로 표를 훔치게끔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작 프로그램은 2017년 대선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는 모두 다 조작 프로그램이 조작률이 일치했습니다. 투표소마다 훔치는 것과 그거를 누가 찾아낸 겁니까? 제약호수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뭘 고쳤습니까? 투표소마다 훔치는 것을 훔치지 못하도록 원상복귀를 다 시킨 겁니다. 원상복귀를 다 시키게 해가지고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소 다 합쳐가 여러분들 딱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수정특표소 혹은 수정사정특표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후보가 16,651표, 홍준표가 42,555표, 안철수 후보가 15,007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은 20%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소위 수정사정특표소 기준으로 해서 사정투표 득표율은 18%입니다. 5자가 2.6%입니다.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1에서 3%에 속하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수정특표소는 45%를 기록했습니다. 오차가 1.4%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는 1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수정 후 득표수는 16%입니다. 오차가 0.4%입니다. 거의 뭐죠.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출된 후보별 득표수가 예상 득표수와 거의 일치한 겁니다. 그것은 조작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바로 발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그냥 부정이 확실해지는 거고 밑에 도표를 보시면 바로 부정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20% 대 18% 46% 대 45% 15% 대 16% 이렇게 비슷한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부정선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위에는 어떻습니까. 20 대 28 46 대 36 15 대 15 부정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불기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딱 감이 완전히 오죠. 이렇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끔 부정을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5년간 수행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보시죠. 다음에 테이블은 이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인가 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의 대구시 수선구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수정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오염된 득표수인 발표 득표수를 상호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맨 하단에 기존 합계를 쫙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뭐죠.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위에 합계를 한 번 더 밑에 기존 합계로 갖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상당히 오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초록색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바로 투표소별로 동일하게 적용된 조작률을 원상복귀시켜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서 그것을 투표소별로 다 합산해 가지고 만든 수정사전 득표수 수정득표수가 바로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는 64,922표로 두 개가 일치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12만 3,074표로 두 개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소위 발표 득표수는 4만 3,698표입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자면 구한 건 4만 3,697위가 나옵니다. 숫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만일에 개가 되어 가지고 합의되고 이것을 여러분들 처리하게 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줘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가만히 계시죠? 마이너스 1을 처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많이 등장하게 되는 부분 하나가 바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1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약의 우수께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네요. 숫자 불일치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숫자 불일치 문제가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수정특표수하고 예상특표수를 상호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 하단에 있는 기존 합계의 이 흰색은 바로 예상특표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초록색은 바로 수정특표수입니다. 후보별로 예상특표수하고 수정특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틀렸습니다. 1일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없는 겁니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료는 이 차이가 나는 자료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특표수입니다. 여러분 뒤에 거는 예상특표수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이 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투표수 차원에서 반올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숫자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1이 발생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처리해서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의 또 도표는 이렇습니다.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런 예측지는 아주 정밀합니다. 2.6 상호 차이가 예상 득표수 1.4 1.2 1.6 1.6 통상 오차는 1에 3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죠. 그러나 선관위는 7.4 10.4 0.6 1.2 1.6이죠. 특히 조작을 행한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7.4하고 10.4 여기 수정 득표수는 뭐죠? 조작을 해소한 거죠. 해결한 것이고 발표 득표수는 뭐죠? 조작된 상태의 득표수죠. 두 사이의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조작을 투표수별로 해소한 수정 득표수는 바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예상 득표수를 예상하게 해 줄 뿐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가운데서도 후보별 사전 득표수가 얼마만큼 심하게 조작된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조작을 이렇게 심하게 대구시 수선구 사례를 한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분명히 한 12% 정도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숫자 분석하는 것을 젊은 날에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글 쓰는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감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해결할 수 있는지 해석하는 능력은 있는 거죠. 이번에 참 부정성의 문제를 규명하면서 인생에 건너뛰는 법이 없고 인생에 버릴 것이 참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이 대하는 일이라든지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나 마음가짐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날 이후에 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소라든지 또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단련했던 모든 종류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부정성거를 규명해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데 크게 도움되는 것을 제가 빼주리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건너뛰는 법이 없고 참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애플을 만든 분도 대학에서 들었던 그런 미학과 관련된 한 과목이 훗날 애플의 디자인 행명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참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짧게 보게 되면 그냥 허술하게 허투루하게 넘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이 선거 조작을 밝힌 분이 제공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젊은 날에 훈련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 이것은 아주 비슷하죠. 수정 득표수는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나오고 발표 득표수는 심하게 조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득표수하고 객차가 엄청나게 큰 거죠.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득표수 수정 득표수 수정 득표수